백헷 엑스클로즈 백헷 represent 방탄소년단 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나 우린 모두 다 눈물을 잊어놔 지금 이 순간 우리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아리오즈 미더스고 졸업한 지 5분 만에 밀가루에 바지 벌써 백바지 Do we young wide and free 오늘은 낮은 한창 환치고 소고기나 써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했어 난 커피와 쇼핑 정신없이 놀던 가도 고딩 누나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물어봐 너 내 비는 어디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거의 다 왔어 배가 되면 알아서 나올테니깐 유들은 팬활동 준비를 하셔 연습생이란 일 때문에 호해를 해볼 틈도 없이 다시 출발선에 썼어 꽃다발을 던져 나를 향해 My graduation 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나 우린 모두 다 눈물을 잊어놔 지금 이 순간 우리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 아니니깐 어 졸업이 다가와 올해 시간은 기분도 올해 모든 학교생활 끝마치고 우리도 성인이야 분위기 타네꼴 Let it go 구상영생 형들도 모두 편의점 로 가서 외쳐 봉인 해제 flow 학교로부터도 해방되었어 엄마한테 전화해 난 당당해 스무살로써야 야망해 혼자서 뭐 할지 불쌓붙도 상상해 술도 설레장스럽게 머리도 하고 안봐도 하면서 어른살로 연애도 해 근데 이런 생각하면 난 다 서러워 선생님 원래 대비가 이리 어려워요 많은 고민들 다 잊어 일단 오늘은 술 마실 겁니까 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나 우린 모두 다 눈물을 잊어놔 지금 이 순간 우린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졸업 후에 너 졸업 후에 나 우린 모두 다 눈물을 미잖아 지금 이 순간 우린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